네, 이번 시간은 이제 주간 검색 종목 TOP5인데요. 런앤런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주간 검색이 많았었던 종목,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죠. 그 종목을 상위 5개를 추려서 그 종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라든지 현재 위치 같은 것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은 개인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포트에 가장 많이 편입이 돼 있고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뭐냐라고 한다면 단연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몇 개월간은 어때요? 주가가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이제 고점을 치고 갈 수 있을까?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점에서 고점을 치고 바로 가기는 쉽지 않다.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많이 샀다고 해서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사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샀던 수급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앞으로 이 종목을 계속해서 살 것이냐? 앞으로 팔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할 개인은 대부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긴 어려워요.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하반기까지 그럼 실적 전망은 어떠냐? 반도체 업황은 어떠냐? 좋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도 계속 좋습니다. 근데 왜 못 가냐? 업황이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이 너무 쉽잖아요. 주가라는 것은 언제나 선반영. 그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을 일단 선반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무거운 누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하나 살펴보면 DXI 지수가 다시 올라갑니다. DXI 지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평균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쇼티지 많이 들어보셨죠?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자 우위 환경이 계속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 컨센서스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겠죠. 다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무거워진 것이 사실이다. 아주 긴, 아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모아가시는 전략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하지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타이밍을 잡고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모아가거나 홀딩하는 전략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데 이것도 개인 투자 분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은 종목인데요. 카카오입니다. 역시 많은 개인 투자 분들이 매수를 하고 계시고 증권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많은 관심을 끄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제 예상 범위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교육관계에서도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시장은 일단 추세를 잡으면 그 추세를 끝까지 먹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신고가 패턴으로 달리는 종목은 매몰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가 현재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은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택트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를 봤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 안 쓰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플랫폼 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못 모이잖아요. 어디서 모이겠어요? 온라인, 모바일 이런 곳에서 모여요. 플랫폼 주들이 대부분 몸값이 높아졌죠. 예를 들면 CJ, ENM 혹은 아프리카 TV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통신주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집견시킬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그중에 대표 주제가 카카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카카오 커머스 흡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카카오 커머스, 커머스가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 상품, 카카오를 통해서 뭔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역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온라인, 모바일 쇼핑 부분에서 네이버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카오 커머스와의 시너지를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의 성장 동력은 더더욱 커지겠다. 이런 관점이죠. 그럼 중요한 주가 전망,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신고가를 일단 쳤던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꺾인다고 한 번의 추세가 확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고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것 같은데 다만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분명히 높아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이 언제나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실적이 좋고 상승이 좋고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도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볼 때는 보유자의 관점이에요. 궁극적으로 주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5에서 10% 정도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규적으로 접근해서 5에서 10%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신고가에 접근하는 건 어때요? 조금 부담스럽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수익이 낮았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역시 개인 투자 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전기차주가 많이 약했잖아요. 이번 주에 전기차주가 조금 힘을 냈어요. 다음 주에도 좀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지수가 다시 한 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힘이 빠졌었던 전기차주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국내 전기차 대표 종목 3인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종목은 어쨌든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엄청 커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죠? 정유주. 정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두다 보니까 정유 사업을 좀 줄이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유주예요. 정유주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이제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 정제 마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름이 없어요. 땅파도 안 나와요. 그렇죠? 수입이에요. 수입. 수입을 해서 그걸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나프타, 벙커시우 이런 것들로 인해 나눠서 다시 파는 겁니다. 이걸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정제 마진. 바꿨을 때 마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정제 마진이 완전 바닥이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와요. 경기가 회복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실적도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거고 두 번째 재고 차익. 원유라는 게 한 번 들어와서 바로 정제를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면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이 정도는 창고에 있다가 바꿔서 나가는 시차가 있어요. 시차. 그럼 그 시차 동안 국제 효과가 올라가면 어때요? 정유주는.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국제 효과가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그렇다면 정제 마진, 재고 차익 다 좋아요. 그렇죠? 전기차 부분 모멘텀까지 있고. 궁극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짜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 역시 개인 취자분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는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물리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완전히 코로나주로 분류가 됐어요. 셀트리온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 바이오시밀러 모멘텀은 묻히는 거예요. 램시마, 허주마, 트록시마 이런 베스트셀링 제품들 있잖아요. 원래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가치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코로나19 이후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코로나19 치료제로 묶였어요. 그래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치료제 관련주가 다 약해졌잖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약해졌죠.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아직 제대로 나온 건 없어요. 지금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그렇죠? 효능과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쓰이게 되고 널리 보급되고 수출 모멘텀까지 가져가면 정말 큰 모멘텀이 될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셀트리온은 궁극적으로 지금은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백신 개발 이후 모멘텀이 약해졌지만 치료제 관련 효능들이 조금씩 증명되고 있어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견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다는 거는 뭐죠? 물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물리신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아, 본전 오면 팔아야지. 이겁니다. 본전 올 때마다 계속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빨리 가기는 어렵겠죠. 셀트리온은 어쨌든 빨리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저가 매수가 완만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다섯 종목 중에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가장 많은 종목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지만 바로 HMM입니다. HMM이 참 이슈가 많아요. 실적 좋아지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랠리가 많이 나왔고 HMM 게시판 가보면 아직 더 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전환사체 물량에 대한 부담감. 전환사체는 뭡니까?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 물량이 풀리면 어때요? 수급에 대한 부담을 확 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전환사체 부담감 때문에 쫙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좀 받으려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HMM은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사기는 제가 볼 땐 부담스러워요. 저는 사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카카오 말씀드렸을 때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단순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HMM도 제가 볼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히려 보유하고 계시다면 비중축소를 좀 감안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종목이 안 좋은 건 없어요. 어팡 너무 좋아지고요. 실적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예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너무 장밋빛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위치인 것은 맞기 때문에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조금씩이나마 줄여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TOP5 이번 주 첫 시간인데요. 다음 주부터 또 개인 취재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들 최대한 제가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고 싶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호대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교육 관련된 내용들 진짜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뭐 시황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제가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TOP5 살펴봤습니다. 자막 Gore obil도 롯ة diduct 진짜 TEX 샵